그거 알아요? 사람을 거짓말을 하면 그거 따뜻해진대 오늘도 300m 안에 아무도 없네 봐봐 우리 학교랑 형네 학교에 우리 둘밖에 없다니까요? 학교에서 애들이 그걸 무서워서 켜놓겠냐? 형도 이걸로 만났잖아 6개월 동안 켜놨는데 왜 우리만 있어?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 누가 있어? 우리밖에 없는데? 그거 알아요? 사람을 거짓말을 하면 사람을 거짓말을 하면 코가 따뜻해진다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? 뭐 꺼져 공부나 임마 공부나 단순히 공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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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